자, 이제 심사 결과가 저희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하동섬진강 정복가회제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회제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인기상,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순으로 시상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을 가장 많이 받은 분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인기상 시상에는 작곡가이자 편곡가이신 김영철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동섬진강 정복가회제 및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회제 인기상 장가 번호 7번 우연이를 부른 김태숙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 인기상 이기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겠고요. 네, 인기상 상장 김태숙. 축하드립니다. 주부로서 오늘 또 당당하게 상을 받으셨네요. 자, 다음은 동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동상에는 우리 작곡가이자 편곡가이신 이충재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동상. 증거 번호 9번. 연애아파트 오홍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내용은 조금 전과 같습니다. 네, 인기상 하겠습니다. 내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과 함께 상금이 역시 수여가 됐습니다. 축하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상 시상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시상에는 산업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경범 경남도 주의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동 성진감 정국가이재 및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이재 은상 정국가 번호 6번. 사랑의 종 김유미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정대한 은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상 수상자에게도 역시 상장과 함께 상품이 수여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상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먼저 시상을 해주실 차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박연숙 부이사장 겸 무용분과위원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동 성진감 정국가이재 및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이재 금상입니다. 100만원이죠? 상금 100만원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특집방송이 초대되고요. 네. 장마 번호 4번 여자의 마음 김은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또 노래연습을 고전히 한다는 우리 김은진 씨 축하드립니다. 철 박수 다시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5개의 권역별 중 가장 먼저 시작이 된 우리 하동에서의 청소년 트로트 가이재 그리고 첨진강 정국 가이재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저도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대상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상금이. 네. 상금이 무려 3배로 엄청 뛰어서 작년보다도 상금이 올랐고요. 네. 3백만 원과 그리고 오늘 대상을 타시는 분은 대한민국 가수로서 인정을 한다는 인증서가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수 인증서를 수여해 주신 오늘 또 이 무대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호를 많이 쓰신 우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정기용 하동지회장님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자, 10분의 우리 봉선 진출자 중에 과연 어느 분이 대상을 자, 그럼 제가 발표할까요? 하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2분이군요. 하동윤 선진강 전국과의 제 및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트과의 제 대상 대상은 300만 원입니다. 네. 참가 번호 몇 번이요? 3번 검정 보호실을 부르신 김진욱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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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정기영 회장께서 박수인증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인증서, 김진욱. 네. 이 사람은 서단범의 한국예술문화단지 총연합회와 하동지혜가 주최하고 서단범의 한국예술총연합회 하동지혜가 주관하는 본대에서 대상을 차지할 기회에 박수인증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시네요. 정말 따뜻한 곳 하동인 것 같고요. 아마 예상했던 바대로 결과가 나와서 더 기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저희는 대상 수상자분의 앵콜송을 전해 드리면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고장,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하동에서 보내드리는 섬진강 가예제 및 전국 청소년 트로트 가예제에 긴 시간 참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함께이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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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